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구 행성에 펼쳐진 우주의 프로그램 차원 분석 13차원은 행성의 진화를 담당하는 차원입니다. 행성의 진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물을 담당하는 차원입니다. 행성들의 어머니이며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태극의 세계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15차원은 항성, 태양들의 진화를 담당하는 차원입니다. 항성계마다 진화의 경로가 다릅니다. 행성마다 독특한 진화의 경로가 다릅니다. 항성계마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층위가 다릅니다. 행성마다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다릅니다. 항성계마다 설치하는 물질 매트릭스들이 다릅니다. 항성계마다 설치되어 있는 물질 매트릭스들의 난이도가 모두 다릅니다. 항성계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성마다 짜여져 있는 문명의 시나리오의 내용들이 모두 다릅니다. 행성마다 문화나 문명의 수준을 결정하는 프로그램들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차원관리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관리 차원인 홀수 차원에서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획하고 승인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주의 관리 시스템에서 기획하고 승인한 프로그램들이 항성계에서 행성들에서 집행되는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우주의 차원은 3태극과 태극의 세계에서는 1단계에서부터 1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특화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각 차원은 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성에 적용할 프로그램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기획하는 부서 두 번째, 행성에 적용할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서 세 번째, 행성에 적용할 프로그램들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 네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다섯 번째, 차원에 해당되는 에너지체들을 관리하는 부서 귀신, 천사그룹, 용과 요정들 관리, 탕위자 관리 등등 우주의 차원에서 행성에 관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큰 그림이 높은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작은 그림이나 세부적인 것은 낮은 차원에서 기획하게 됩니다. 2.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승정결이라는 큰 흐름 속에 프로그램이 기획되며 진행됩니다. 3. 국가의 건국과 멸망, 종교 매트릭스 탄생과 종교 매트릭스의 유지,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 및 종교 전쟁까지 큰 그림이 먼저 높은 차원에서 기획되고 설계되며 하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설계되고 승인되어 집행됩니다. 4. 높은 차원에서 기획하고 설계한 프로그램은 행성에서 매우 큰 역사적인 사건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큰 사건들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기획하고 설계한 프로그램들은 큰 그림 속의 작은 그림들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늘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민족의 일이나 개별 영혼의 프로그램들은 낮은 차원에서 기획하고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집행된 주요한 프로그램들과 차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무리아 대륙의 침몰 18차원 지시 15차원 기획 18차원 승인 13차원 실무 집행 지하 문명의 건설 13차원 지시 11차원 기획 13차원 승인 7차원 실무 집행 불교의 탄생 18차원 지시 17차원 기획 18차원 승인 17차원 실무 집행 기독교의 탄생 18차원 지시 17차원 기획 18차원 승인 17차원 실무 집행 10차원 전쟁 10차원 전쟁 15차원 지시 15차원 기획 15차원 승인 13차원 실무 집행 르네상스 13차원 지시 11차원 기획 13차원 승인 11차원 실무 집행 산업혁명 산업혁명 13차원 지시 11차원 기획 13차원 승인 11차원 실무 집행 세계 대공항과 2차 세계대전 15차원 지시 13차원 기획 15차원 승인 13차원 실무 집행 유엔의 탄생 13차원 지시 9차원 기획 11차원 승인 9차원 실무 집행 조선의 건국 11차원 지시 11차원 기획 13차원 승인 9차원 실무 집행 동학농민운동 17차원 지시 13차원 기획 15차원 승인 13차원 실무 집행 6.25 전쟁 13차원 지시 11차원 기획 13차원 승인 11차원 실무 집행 반도체 혁명 9차원 지시 7차원 기획 9차원 승인 7차원 실무 집행 개인의 자살이나 죽음 9차원 지시 7차원 기획 9차원 승인 5차원 실무 집행 기상이변 9차원 지시 7차원 기획 9차원 승인 7차원 실무 집행 빛의 일꾼들의 훈련 과정 7차원 지시 5차원 기획 7차원 승인 5차원 실무 집행 5차원 실무 집행 아부나레 수여 18차원 지시 18차원 기획 18차원 승인 18차원 실무 집행 2017년 11월 22일 우데카 10차원 승인 6차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